네 반갑습니다 오늘 할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과를 무시하고 온갖 악업을 지으면서 본래 공한 것이니 악업을 지어도 허물이 없다라고 헛소리를 한다면 이는 이런 이는 무간지옥 흑암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다 만약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런 견해를 내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공하다 라고 하고 본래 실제 하는 것이 없다 실체성이 없다 비실체성이어서 텅 비어 공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공하니까 그럼 다 없는 거구나 다 의미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상관없겠네 인과를 무시하면서 온갖 악업을 지으면서 본래 공한 거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헛소리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간지옥 흑암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이라고 한다고 해서 공사장이라고 한다고 해서 완전 편공 치우친 공 무기공 이렇게 공에 떨어져서 공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죠 치우치면 안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된다 라고 한 그렇게 공을 이해한다면 그런 사람을 제가 가서 한 대에 뺨을 올려 친다 칼로 찌른다 그러더라도 괜찮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공하니까 나쁜 짓 해도 괜찮다고 하려면 정말 공한지 그 사람 한 대 때려도 내가 한 대 얻어맞고도 공한가 그 스스로 보면 공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현실에서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2법계, 4법계, 2, 3, 5의 법계, 4, 3, 5의 법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치, 진리, 진리의 세계를 2법계라고 하는데 진리의 세계를 2법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상세계의 세계인 이 사법계, 현실이라는 이 현실도 인과의 세계, 이것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과 속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인과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나쁜 결과를 받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본질은 텅벽 공하더라도 이 현상세계의 법칙, 인과의 법칙 이거는 명확한 현실세계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과를 본인이 벗어나지 못한 입장이라면 당연히 복을 짓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손행을 쌓는 일을 해야 돼요 현실에서는 분명히 사실은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우리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뭐랄까, 본질만 공부한다고 해서 현상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끔 이 본질적인 이 근본법, 근본법만 자꾸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현상세계의 법, 인과법 이거는 좀 무시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랄까, 좀 이렇게 본인이 좀 푹 이렇게 익어간달까 그러고 나면 현상세계도 전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상세계는 현상세계 그대로 존중하죠 존중할 뿐 아니라 이를테면 이럴 수 있죠 처음에 이 마음 공부를 하고 근본법을 공부하게 되면 나는 이 근본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현상세계에 대한 공부 심지어는 우리 방편이라고 얘기하는 공부들 복짓고, 제의를 지키고, 계율을 잘 지키고 또 절에서의 법도와 질서, 예절을 지키고 그리고 기도하고 각종 수행과 또 의식, 불공의식 이런 거에 동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왜 무시할 일이겠어요 제가 기도, 수행 이런 방편은 지양하고 방편은 내려놓고 결국에는 방편은 임시로 쓰고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본질을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법을 하는 제 입장은 이 입장인 것이고 이 자리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그런다고 해서 제가 현실에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이런 분들을 속으로 무시하느냐 속으로도 무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제가 군에 한동안 있었잖아요 군에서 목사님들, 신부님들, 스님들도 그렇고 많은 종교인들, 또 종교인 성취자분들을 뵀잖아요 제가 이제 20대 때 처음 군에 갔을 때는 저도 마음을 활짝은 못 열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신부님들하고 경쟁 아닌 경쟁도 하고 장병들 어떻게 하면 우리 법당이 더 많이 오게 하려고 이러기도 했었죠 그리고 목사님들, 신부님들이 이렇게 신앙심이 깊은 걸 보면서 옛날에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저 장한 신앙심은 좋은데 저 정도밖에 공부를 못 하시니까 참 안타깝다 내지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어느 때부터는 오히려 목사님들, 신부님들의 순수한 신앙심을 만날 때면 목사님, 신부님 중에도 다 존경스러울 만한 분들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걔 중에 보면 정말 순수한 신앙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정말 순수하게 아주 맑은 신앙심을 가지고 정말 아주 신앙을 하는 그런 분들을 뵈면 저런 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의 거룩함이겠구나 청정함이겠구나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참 경건하게 느껴지고 또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것 꼭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만큼도 이만큼도 좋다 나쁘다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근본법 이 본질 겉에 드러난 이 파도의 세계가 아닌 이 바다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자 하고 여기 익숙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우리의 이 발심 이건 이거대로 그냥 내가 해 나가도 해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현실을 그렇다는 건 다시 말하면 현실을 일일이 판단하면서 이건 맞고 저건 틀렸고 이건 거룩하고 저건 거룩하지 않고 그렇게 과도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도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못난 사람도 심지어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범죄자라 할지라도 성격이 좀 나쁠고 거칠고 누가 봐도 모험적이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도 똑같은 부처거든요 그도 똑같은 진리 하나 법 하나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죄자리에서는 그와 내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 이 진정한 자기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차별 분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드러나는 모든 다양한 차별현상들 그걸 그대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죠 물론 그 속에서도 내가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있다 하면 어떻게든 돌이켜 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노력해서 저 사람은 노력해서 내가 내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한다면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걸 반드시 바꾸게 해야 되라는 생각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인연이 되면 하겠지만 그 인연이 안 되고 아직 그 때가 아니면 그것도 가볍게 놀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회를 변혁시켜야 돼 종단을 뭔가 바꿔야 돼 이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절대적으로 아름답냐 해도 해도 안 되는 벽에 부딪히는 걸 보고서는 시절 인연이 아직 아니구나 아직 지금 내가 아무리 흥분하면서 바꾸라고 해도 아직 바뀔 때가 아니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자 하고 내 눈앞에서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나와 만나는 인연들 이런 사람들 먼저 구제해 주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출세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세관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출세관의 뜻은 두지만 현실을 딱 뿌리 내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복도 짓고 살아야 됩니다 남들 힘든 거 있으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은 도와야 되고 그러나 그것도 너무 과도하면 안 돼요 안 된다기보다는 자기 마음이 흔연하게 나오면 괜찮은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으로 막 분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마음을 내면 저는 그런 분들도 봤거든요 좋은 마음을 낸다고 냈는데 그때는 내가 뭐에 꽂혀서 좋은 마음을 확 냈는데 나중에 가서 막 크게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그때는 잘나갔었는데 나중에 좀 사업이 안 돼서 망했단 말이죠 그때는 옛날에 당신이 이렇게 기부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때 괜히 했다 하는 분들도 보고 그러니까 보시도 자기 그릇이 그릇이 큰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그릇만큼 해야 돼요 어찌 보면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보시를 받는 기관이나 받는 것도 마찬가지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이 안 되는데 큰 보시를 받으면 그것도 죄를 짓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복도 짓고 착한 일도 해야 됩니다 인 복, 사람, 사람에게 복을 지어서 사람 복도 짓고 먹는 것도 남들에게 많이 베풀고 나눠주면 내가 밥 고르는 일은 없겠죠 사람에게 무해시로 두려움을 없애주면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고 법을 많이 베풀어주면 내가 법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현실 세간에서는 나는 돈으로 왕창 보시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보시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란 말이죠 돈으로 10억, 100억을 보시했어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복은 각각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거죠 인복은 따로고 재물복은 따로고 법보시는 또 따로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세간에는 그렇게 세간상의 어떤 차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출세간의 공부에 뜻을 두는 건 당연하고 현실에도 잘 살아야 돼요 현실에서도 좀 지혜롭게, 자비롭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예민하게 부딪히고 그러지 않고 날카롭고 그럴 필요 없거든요 부드럽고 자비롭게 주변 사람들에게 유하고 따뜻하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면 제일 큰 복은 그거 같아요 이렇게 이 사람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제일 큰 복은 성격 좋은 사람 있잖아요 쉽게 말해 성격이 좋아서 유우해서 남들을 크게 스트레스 주지 않는 사람 그리고 누굴 만나도 남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저도 이렇게 사귀어 보니까 누굴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면 정말 마음 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나를 재단하지 않는 판단하지 않는 자기 판단이 너무 과도하게 옳다라고 여기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옳고 저건 틀렸어라는 게 기준이 과도해요 그런데 아무리 옳아도 그 옳다는 생각에 과도하게 고집하면 그건 상대방을 힘들게 하거든요 또 그건 또 자기도 올바른 지혜도 되지 못해요 중도가 아니에요 본인은 그것이 옳으니까 잘 지킨다 좋죠 그런데 그거를 아직 준비도 안 되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다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인정해 주는 거죠 상대방을 그러면 그런 사람 앞에 가면 되게 편해요 여러분들도 친구들 만날 때도 그럴 거예요 어떤 친구를 만나면 이상하게 내 치부까지도 다 드러내도 괜찮을 것 같고 못할 말도 여기서는 다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나를 판단하지 않을 것 같고 뭔가 이걸 어디 가서 떠벌리지 않을 것 같고 그냥 허용해 줄 것 같으니까 허용되는 곳에 가면 우리는 편안하거든요 그런데 불편한 곳은 어디냐 하면 이 사람한테 말 한 마디 잘못했다가는 이건 잘했고 저건 잘못했고 저 사람은 천하에 쓸모없는 사람이고 막 판단 분별한 다음에 나쁜 놈 좋은 놈 범주 속으로 사람을 가둔 다음에 심지어 그걸 본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주변 다니면서 막 떠벌리면서 저 사람은 나쁜 놈이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다 싶으면 우리는 그 사람 앞에 가서 말을 못해요 말을 딱 닫아버리죠 그러니까 만나지도 않죠 아예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그거 똑같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일 큰 복이 이건 것 같아요 존재 자체로 복을 짓는 거죠 누구나 다 허용하고 과도하게 판단 분별하지 않을 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거든요 판단하지 않고 그냥 보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라는 분별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재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나와 다른 점 그 사람의 어떤 있는 그대로를 그냥 허용해 주는 그게 진정한 자비고 진짜 사랑이에요 자비는 분별하지 않는 데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한한 자비 앞으로 갔을 때 우리는 저절로 두려움이 없어요 저절로 편안해요 이게 이제 진짜 보시죠 그래서 사람들을 좀 이제 주변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어떤 그런 성품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는 현상 세계에서는 그래서 아주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절집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제 법문하시고 포교하고 신도님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주지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좀 이런 자리에 나가는 스님들은 법만 뚜렷하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물론 법이 제일 중요하지만 공부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러나 대중을 이렇게 상대하는 자리에서는 법이 아무리 뚜렷해도 현실이 또 안 그럴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성격이 참 좋은데도 법을 모를 수 있잖아요 성품도 좋고 참 착하고 한데 법에 대해서 무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법에 대해서는 나름 밝은데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원하거나 아직 다듬어지지 않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당연히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법에 대한 어떤 욕망, 견해 우리 마음 같아서는 깨달으면 성격도 갑자기 막 천하의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한 방에 확 바뀔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겠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달라요 사람에 따라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그 이와 사를 함께 갖추었다 이런 공부인 찾기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치와 현실을 아울러 이렇게 갖춘 사람 찾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도 참 훌륭하고 이 법으로도 훌륭하고 둘 중에 하나만 갖추기는 갖출 수 있을 수 있거든요 참 신기해요 옛날에 우리 어른 스님들 일화 같은 것도 보면 도인인데 독특한 스님들도 많잖아요 시장에 가서 욕도 거칠게 잘 하시고 술도 잘 드시고 이러는 분들도 옛날 일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파격, 격식을 파하는 아주 특이한 행동들을 하는 이런 분들 이야기들도 나오고 뭐 단하천연선사 같이 목불, 나무로 된 부처님을 갖다가 도끼로 잘라가지고 떼는 스님도 있고 그 절에 가자마자 주지스님께 인사를 드리기는커녕 법당으로, 승당으로 가자마자 막 우리 불상 같은 상 위에 목마를 타가지고 껄껄 웃는 그런 기행을 하는 스님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아, 도인은 다 저래야 되나? 도인은 다 저런 풍모가 있어요? 도인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그 선어록들 보고 선사스님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단하천연선사 같은 경우는 진짜 독특한 경우에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잘 모르긴 해도 단하천연선사가 나중에 공부가 푹 있고 나서는 그런 기행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처음엔 좀 그럴 수 있어요 있기 전에는 또 그 기세에, 그 기운에 본인이 이제 그럴 수 있는 뭐 여지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큰 스님들이 이제 스님들 이제 막 한 소식 하고 나면 막 그냥 세상 두려운 줄 모르고 막 큰소리 친단 말이에요 그럴 땐 그냥 그냥 봐줘요 그리고 그냥 슥 그냥 뒷방으로 가버려요 그냥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그래서 오히려 선사스님들을 보면 정말 자비로워요 자비로우고 그냥 평범하시고 그래서 현실에서는 우리 현실의 눈으로는 도인을 잣대에 지을 수 없어요 도인들이라도 현실이 되게 부족한 사람도 있고 또 현실도 아주 원만하고 모든 게 그럴 수도 있고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사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잣대로 이 법을 이렇게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도 이 법 공부를 한다고 해서 현실을 함부로 살거나 공하다고 해서 정말 현실을 막 살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없애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그 계율이라는 것을 제정하셔서 처음에 이제 공부가 아직 좀 있기 전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에게 계율을 지키도록 하는 걸 통해서 그런 어떤 함부로 방탕한 생활을 하거나 너무 게으른 생활을 하거나 좀 도리에 어긋나는 생활을 하는 것들을 계율로서 이렇게 좀 차단시키는 그런 방편을 쓰신 거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가 좀 많이 익어가고 나면 우리 조사스님 중에 있었던 분처럼 나는 매일 계율을 하같이 지키는 것도 아니지만 방탕하게 계율을 막 어기고 살지도 않는다 나는 하루 일과에 착착 맞춰가지고 살고 맨날 참선하고 하면서 이렇게 살지도 않지만 그걸 안 하지도 않는다 이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저도 근자에 어떤 존경하던 어른 스님을 한번 뵙고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 스님 사는 것을 좀 뵙고 이렇게 온 적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너무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정말 이 공부에 대한 안목이 아주 투철하고 밝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현실에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그야말로 너무나도 편안함을 주는 그 당신의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너무나도 그 정말 소탈하시고 정말 편안하시고 누가 이런 분한테 이렇게 도인이라는 얘기를 붙이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쓸데없는 그 망설을 갖다 붙이는 쓸데없는 걸 갖다 붙이는 것 같고 그냥 평범하신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부지런히 당신 삼시세끼 해드시고 노량 청소하고 하시면서 평범하게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 평범한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이게 뭐 내가 공부했네 뭐 이런 상 이렇게 막 내지 않는단 말이죠 막 엄청난 제의를 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뭐 새벽 4시 저녁 예불과 기도와 뭐 이런 걸 반드시 빼먹지 않는다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다고 깨어리시지도 않아요 제가 조의절 처음에 하면서 뭐 제1기도도 안 하고 뭐 동지백중도 안 하고 뭐 이게 다 안 한다고 그러고 법회만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 절이 운영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스님께서 이렇게 하시던 도심 선언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절보다도 더 심하시더라고요 우리 절은 되게 형식적이더라고요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법회 하나 달랑 있는데 법회 때 저희는 3기 반야심경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죽비 세 번 치고 법문 듣고 끝이에요 심지어 그 스님은 가사 장삼도 안 입으시더라고요 그냥 입는 대로 가서 법문하고 법문이라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하시고 아무런 거리낌 형식 이런 게 없어요 저도 이제 절을 하니까 가끔 이제 한 번씩 신사님들의 얼굴 한 번 보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렇게 법회 전에 잠깐 인사를 하겠다고 그러기로 오시면 너무 뭐랄까 이렇게 우리 불자분들이 반드시 스님 제가 멀리서 스님께 삼배드리러 왔습니다 꼭 삼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마시라고 하지 마시라고 해도 아주 이제 그걸 제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라 절을 하고 이런 거는 예절로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절에서는 절을 안 합니다 우리는 또 이제 스님한테 절 안 합니다 합장하고 반배하고 그걸로 충분하니까 그렇게만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그래도 안 된다 이러면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참 그런 어떤 형식 이런 것들의 뭐랄까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 또 필요한 곳에서 잘 활용하면 돼요 필요한 곳에서 잘 활용하면 되고 또 뭐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불교는 격식을 깨뜨리는 이런 것이 불교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2절 저절 다니다 보면요 정말 독특한 절들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 절마다의 이게 절은 특히나 그래요 어떤 다른 종교는 획일화된 이렇게 그 루틴 뭐 룰 내지는 의식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절은 독특하지 않나요? 어떤 절은 예부를 하고 어떤 절은 뭐 뭐를 하고 어떤 절은 그것도 안 하고 어떤 절은 죽비만 치고 절마다의 어떤 그 분위기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안 그래요? 큰 틀은 있으나 그 속에서 자율성, 자유로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어떤 특정한 격식 거기에 얽매여 있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종교의 태생 자체가 종교의 정신 자체가 저희가 군에 있을 때는 군법사 스님들이 보면 젊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이게 약간 선배, 어른 법사 스님들이 막 젊은 스님들이 불사를 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젊은 스님들이 불사를 할 때 젊다 보니까 되게 파격적으로 불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부처님 이렇게 군법당에 장병들 포교하는 곳인데 굳이 부처님 막 세 분 모시고 뒤에 탱화하고 막 닷집에 수민단에 신중단, 지장단 이거 다 만들면서 막 단청 화려하게 하고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 우리 포교하는 곳인데 그리고 장병들 앉아서 오래 앉아있기 힘든데 신발 신고 들어오고 의자로 앉고 부처님도 그냥 싹 없애고 그냥 부처님 한 분만 탁 모시고 완전 심플 그 자체로 이를테면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군에 갔을 때 초반만 해도 에이 그건 좀 과하지 않을까 그래도 기존 전통은 따라야지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약간 선배 스님들도 맞다 요즘에는 그렇게 이제 요즘에 맞게 불교도 이제 바뀔 필요가 있다 그런 걸 한번 과감하게 우리가 한번 시도해보죠 어쩌면 바깥에 있는 일반 절보다 거기는 이제 노보사림들이 주로 많으실 거니까 근데 우리 군법당은 젊은 층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먼저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것 그래서 어떤 불교계를 좀 선도하는 것도 좋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아서 그런 고민들도 우리가 많이 하면서 불사에 대한 또 법당을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장험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뭐 TF팀도 만들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이게 딱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라는 걸 불교는 딱 정해서 그거 아니면 절대 안되는 게 없어요 큰 본사쯤 되면 본사 나름대로의 대웅전 어디에 위치하고 어디에 위치하고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본사가 보세요 다 달라요 큰 틀을 어느 정도는 지키는 곳조차도 그절만의 독특함, 그절만의 개성이 한두 개씩 꼭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저희가 불교문화 공부할 때 되게 힘들었던 게 이게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 형식이래 똑같아야 되는데 그런데가 너무 많아요 불교는 그런데 어느 절에 가면 그게 아니고 오히려 따르고 그런데 어느 절에 가면 그게 이렇지 않고 따르고 이런 예외사항이 엄청 많아요 불교는 그거에 가능한 것이 그렇게 어떤 특정한 형식을 가지고 가두지 않고 무한한 자유로움, 무한한 변화와 함께 따라 흐르는 거예요 제가 이 나라, 저 나라 가보면 인도 부처님 성지를 가면 티베 사찰, 중국 사찰, 일본 사찰, 한국 사찰 심지어 외국 사찰, 서양 사찰도 있고요 온갖 다양한 사찰들이 있고 스님들의 생활 양식이 다 달라요 가서 보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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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특한 같은 부처님 가르침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그게 어떤 무유정법 정해지지 않은 어떤 이런 법의 자유로움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런 견해를 내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쉽게 말해 출세간의 마음이 있다고 해서 현실을 막행막식하지 않아요 막 살지 않아요 현실의 법은 법대로 지키고 현실에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대로 지키고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사람도 그렇잖아요 처음엔 날카롭던 사람들이 처음에 회사 가서 막 날카롭고 윗사람 들이받기도 하고 이러던 사람이 또 처음 자기가 약간 높은 자리에 올라간 밑에 사람 막 힘들게도 하고 막 원리원칙 따지고 이러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막 50 넘어가고 나이가 좀 들고 가면 좀 유우해지잖아요 화낼 것도 좀 그냥 유우하게 좋게 좋게 얘기하고 날카롭게 할 것도 조금 부드럽게 하듯이 공부인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찌 보면 다행스러운 게 이 깨달음의 세계라는 것도 이 공부인의 세계라는 것도 우리들이 느끼기에는 공부인의 세계는 우리와는 완전 다를 거야라고 느껴서 도인 나름대로의 도인상을 저 하늘 끝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그런 도인을 우리는 추구하겠지만 너무 다행스럽게도 그런 도인이 아니란 말이죠 현실에서 우리가 만나는 도인은 나와 다르지 않은 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 다행스럽지 않나요? 그게 너무 아름다운 점 아닌가요? 저 20대 때만 해도 깨달았다 하는 큰 스님 한 번 만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거예요 왠지 그냥 만나서 마주하고 눈빛만 교환해도 뭔가 저에게 가피가 올 것 같고 삼배만 해도 가피가 올 것 같고 이래서 막 큰 스님 찾아다니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20대 때 젊은 때는요 그 큰 스님을 찾아가는데 그 문 앞에서도 벌벌벌 떨리더라고요 도인은 뭔가 다를 것 같아서 나를 보면 뭔가 많이 알 것 같고 벌벌벌 떨었어요 내 안에 도인에 대한 엄청난 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정말 그냥 편안한 분 같은 분도 계시고 그러나 또 이제 나름 날카로운 분도 계시고 사람이 개성이 다르듯이 도인도 개성이 다른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깨달은 공부는 우리가 못한다고 느꼈잖아요 30년 동안 앉아가지고 좌선하는 거에 성공하는 사람도 못 깨닫는 걸 우리가 어떻게 깨닫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거면 우리 못해요 이 공부 근처도 못 갑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공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적어도 카리스마와 강력한 도인이 와서 가르쳐야지 초부터도 부족한데 이게 제가 노리는 점이에요 이 공부가 마음 공부가 불교가 저 위에 막 하늘 위에 붕붕 떠있는 그 깨달음의 세계를 확 끓여내려가지고 우리 눈앞으로 딱 가져와야 돼요 우리의 현실로 늘 내가 살고 있는 이 담담한 현실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깨달음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깨달음에 대한 상을 깨야 되거든요 상을 타파하면 그게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 여래예요 모든 상이 상을 깨뜨렸을 때 거기서 여래를 본단 말이에요 상을 가지고 있으면 여래를 못 봐요 내가 상을 가지고 도인 상을 딱 쥐고 사람을 만나면 나는 카리스마 넘치는 도인을 만나러 왔는데 그냥 동네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배고프면 밥 달라고 조르는 오늘 좀 맛있는 반찬 없냐고 하는 어떤 젊은 스님이 오셨는데 그 당시 졸에 계신 어떤 스님 한 분이 좀 이게 도를 아시는 것 같대요 그냥 감으로 그리고 본인이 아까 아는 것처럼 한 번씩 얘기를 하신대요 그러나 뭐 그냥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영 도인 같지가 않대요 그래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인정이 안 되셔요? 그랬더니 뭐 교수님 뭐 배고프면 와서 오늘은 좀 뭐가 있냐고 뭐 맛있는 거 없냐고 그러고 뭐 뭐더라 뭐 그냥 일반 우리 평범한 스님들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도인 아무나 못하는 것 같대요 그럼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도인 안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이 불교계에서 도인 아무나 못해요 왜요? 그랬더니 저부터도 누가 도인이라고 하려면 저놈이 도인 짓을 하나 이러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인이라고 딱 딱 본인이 뉘앙스를 풍겨놓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 그래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일곱 슬투적이 또 힘들어진다는 거죠 도인 행동을 해야 되니까 왜 남들이 대중이 원하는 도인 행동을 해야 되니까 거기 갇힌단 말이죠 도인상에 갇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거 살 자신이 없다 차라리 도인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렇게 갇혀 있는 동안은 우리는 공부 못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모르긴 해도 도인일 거예요 왜냐하면 뉘앙스를 안 풍기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사실은 이게 딱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우리 불자단분들도 많이 그러세요 이 자리 딱 확인하고 나서 못 버텨요 그냥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이걸 내가 얘기하고 싶어서 죽겠는 거예요 막 도관한테도 얘기하고 싶고 내가 이걸 알았다 하고 막 근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막 근질근질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아요 얘기 안 하길 잘했다 하고 거기 갇혀버리면은 자유롭지 못해요 그리고 또 실제로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공부한 바로 봤을 때는 진짜 도인이라는 상을 가진다는 게 합당한 얘기인가 합당한 일인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뭘 도라고 하고 뭘 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 법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대단하게 느끼고 그럴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도 친밀한 거지 우리와 너무나도 평범한 것이지 그러니 가장 공부 많이 한 스님들은 이걸 평상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평상심이다 우리가 평범하게 너무나도 평범하게 늘 쓰고 있는 이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언뜻 언뜻 그 공부인들이 일상에서 삶을 사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냥 도인 같지 않단 말이죠 어떤 어른 스님이 당시 인사 스님 그 도인 아주 유명한 큰 어른 도인 스님이신데 그 스님과 일화를 막 들려주는데 너무 재밌어요 뭐 진짜 이렇게 그냥 천진한 젊은 친구들 노는 것처럼 옛날 같으면 뭐 그냥 TV 안 나온다고 그 내 보고 싶은 프로 안 나온다고 나가서 막 전부 이게 뭐죠 이거 안테나 왔다 갔다 한번 하라래고 뭐 못한다고 그러고 또 어떤 스님이 또 그래요 그 스님 도인이라 내가 찾아갔는데 막 커피를 갈고 있더라고 녹차 안 주고 왜냐하면 근데 젊은 스님이 커피를 갈고 있으면 그런가 봐 하는데 어른 노스님 큰 스님이라고 불렀는데 가했더니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갈고 있다 이게 깨지잖아요 특이하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에 우리는 깨진다니까요 그 모든 거 하나하나에다가 다 어떤 상을 개입시켜요 진짜 공부는 이런 것들도 이게 다 상이거든요 가사, 장삼, 머리카락, 출제가, 남녀 내가 30년 공부했다, 20년 공부했다, 10년 공부했다 전부 다 상이에요 상 그런 것들이 여기는 붙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묻는다 만일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언제나 모두 본래 마음이라면 육신이 무상한 때에 어째서 본래 마음을 보지 못합니까? 아니 이렇게 내가 걷고 움직이고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고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고 하느니 움직이고 활동하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본래 마음이에요 본래 마음 그런데 그렇다면 어째서 이 본래 마음을 늘 쓰고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 본래 마음을 보지 못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답한다 본래 마음은 항상 눈앞에 나타나 있지만 그대가 보지 못할 뿐이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분별을 보던 습관 때문에 이 본래 마음은 못 봐요 본별만 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몇십 년을 그 집에 살았어요 그 집 담벼락 밑에 매년 한 번씩 피던 멘들레 다양한 풋꽃들을 나는 전 관심이 없었어요 그 집에 30년을 40년 50년을 살았어도 그 꽃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이 한 50됐는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대문 옆에 아름다운 작은 야생화가 하나 피어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우리 집에 있었나 하고 너무 놀라운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그 꽃이 없어서 매년 못 봤던 게 아니에요 그 꽃은 매년 그곳에서 피어 있었지만 내 마음이 그걸 보지 않았어요 회사를 가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자식 뒷바라지 해야 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딱 가 있으면 늘 있던 게 안 보이거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해가 뜨고 그것이 구름과 함께 펼쳐내는 놀라운 그림들이 너무나 감동적이거든요 저는 그걸 20년 동안 모르고 살았어요 20년 동안 모르고 살았어요 제가 20대 중반쯤 됐을 때 민들레를 한번 봤던 그 이후에 그 해가 너무 기억나요 그 해에 봄에 온갖 봄꽃들이 난생 처음 보는 봄꽃들이 이렇게도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정말 너무나도 놀라웠었거든요 그런데 봄이 여름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나무들마다 작은 초록의 이파리를 틔우는 그 연 초록의 잎들이 난생 처음 보는 것들이었어요 전부 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싶은 그리고 여름에 우거진 그 숲 속에 가서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 모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다 놀랍게 아름다웠어요 그러다 단풍이 드니까 그때 처음으로 그 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고닥고닥 할 때 제가 항상 하던 말이 뭐지? 단풍 놀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단풍 놀이는 뭐지? 단풍 놀이를 왜 가는 거지? 단풍 가지고 왜 놀이를 가지? 단풍 보러 왜 가지? 이해를 못했어요 전혀 1도 이렇게 단풍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좀 전에 이렇게 여기 도로로 들어오는데요 여기 딱 들어오는 길목에 좌우측에 한길로 쫙 벚꽃이 터널처럼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바람이 확 불어오는데 한 100미터 정도 될려나 한 1, 200미터 되는 벚꽃 터널에 바람이 확 불어서 벚꽃이 그냥 어떻게 이렇게 많은 벚꽃이 한꺼번에 떨어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꽃비가 내리더라고요 벚꽃 터널에 아주 꽃비가 내리는데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제 인생에 없었어요 제 인생에 없었어요 어느 날 문득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젊었을 때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였다 근데 나는 그 친구의 존재도 잘 몰랐다 존재감이 없어서 그냥 그런 친구가 있나? 몰랐다 그런 사람이 그때는 별로 친하지도 않고 별 관심도 없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나중에 한 10년 있다가 제가 아는 사람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사귀기로 했다 그래서 사귀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나 초등학교 오지간하면 다 아는데 해서 다시가 찾아봤더니 야 옛날에 내가 정말 눈길 쫓아주지 않았던 친구였더라 없던 사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자기 의식 분별로 의식하는 것만 내 인생에 탁 드러나요 양자 물리학에서도 그러잖아요 본래 이거는 그냥 무한 가능성으로만 있다 양자 스프에서 무한 가능성으로만 있어서 그냥 가능성 파동으로만 존재한다 이걸 있다고도 할 수도 없을 정도의 가능성의 파동으로만 존재하다가 내가 관찰할 때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 나타나주기를 의도를 하면서 관찰할 때 거기서 입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 입자가 공으로 되어있는 입자라면 이 입자를 이게 빵꾸가 두 개 뚫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얘가 이제 이걸 던졌을 때 저쪽으로 건너 지나가는데 이게 입자면 입자면 이 구멍으로 가든지 저 구멍으로 가든지 한 구멍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저쪽에 가 있으면 그 공이 저쪽에 가 있으면 한 구멍만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입자가 분명히 한 구멍을 통과해야 되는데 내가 보지 않고 공을 탁 던지고 나서 보지 않고 나중에 보니까 저쪽에 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동시에 두 구멍을 다 통과한 거예요 양자물리학의 연구 같은 걸 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입자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파동이면 가능하잖아요 파동을 쏴주면 이 파동이 양쪽을 같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관찰을 했더니 한쪽으로만 통과하더라는 거예요 관찰을 안 할 때는 두 군데를 통과하다가 파동이었다가 이게 우리 현실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꽃이라고 이름 부리기 전에는 나에게 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꽃이라고 이름 불러줬을 때 뭐라고 네이밍을 해줬을 때 그때 그것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존재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중요한 사람으로 다가오고 또 어떤 사람으로 다가올지도 내가 결정짓죠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별로인 사람인지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인지 중요치 않은 사람인지 본래 그 어떤 존재도 그런 중요도의 비중 이런 건 원래 없단 말이죠 분별이 없는 대상을 가지고 내가 분별의 기준을 나름대로 세워서 그 분별의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점수 매긴단 말이에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성격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훌륭한 사람, 못난 사람 내가 기준 매긴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은 더 친해지고 싶고 저런 사람은 더 밀쳐내고 싶고 그럼으로써 자기 인생에 평등한 이 세상에는 그냥 있는 이대로를 내가 어떤 것만 딱 내 눈앞에 사진 찍을 때 보면 앞에 여기만 초점을 맞추면 뒤에가 딱 아웃포커싱 되듯이 내 인생에만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줌인 딱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전체가 안 보여요 세상에는 전체가 이미 있지만 내 세상에 본래 전체가 다 드러나 있지만 내 분별의 세상에서는 내가 딱 줌인시킨 그것만 내 인생에 딱 드러나요 그리고 나는 내 의식이 거기에 갇혀버려요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생각을 해도 그 기준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생각하고 그 기준의 필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럼 그 필터가 견고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내가 옳다라는 필터 나는 뭐 여당이라는 필터 나는 불교가 이거라는 종교가 이거라는 필터 내 인생에 이건 옳고 저건 틀리다 이런 건 사람으로써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다 저런 건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저런 걸 하는 놈들은 인간도 아니다 뭐 이런 식의 필터 있잖아요 그런 필터를 견고하게 가진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내 필터에 딱 들어맞는 것만 내가 옳다 그러다가 정해놓은 그 필터에 딱 맞는 사람만 좋은 사람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나머지는 다 나쁜 사람들이거나 비중 없는 사람들로 딱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인생이 이제 축소되버려요 확 인생이 이렇게 확 인지협착 인지협착 의식이 확 줄어든다니까요 내가 요만한 필터를 가지고 요만한 구멍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노란색 필터를 가지고 빨간색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그만큼 밖에 그 색깔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 분별이라는 필터 때문에 세상은 무한한 가능성 속에 있는 이들의 진실이 100% 드러나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자기 분별의 필터에 딱 가로막혀서 분별의 필터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아들, 내 남편, 내 부모님 그거는 내 필터로, 내 분별이라는 필터로 걸러진 부모님을 만나요 평생 진짜 부모님을 못 만나요 진짜 남편도 못 만나고 진짜 아내도 못 만나요 진짜 자식도 못 만나요 내가 딱 필터로 규정 지어놓은 자식 그 자식만 만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크면서 어느 날 아이의 색다른 모습을 밖에 나가서 갑자기 앞에 나가서 장기자랑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이 깜짝 놀랐어 난 애가 우리 애가 저런 줄 몰랐어 이런 거 하나 또는 자식이 난 음악하고 싶어요 하고 가수하고 싶어요 이러면 엄마 아빠가 코웃음을 치면서 니 같은 게 무슨 가수를 하냐 너 노래 못해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막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깜짝 놀라죠 내 아이는 저런 애가 아닌데 내가 분별의 필터로 바라본 아이 밖에 안 봤으니까 근데 그게 이 세상 모든 것을 그렇게 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진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계속해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교육이라는 게 이 분별의 필터를 자꾸 더 씌워주는 거거든요 이게 식의 증장이래요 인식, 의식이 자꾸 증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그것만 배워왔으니까 갓난아기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계속 그거를 더칠 더칠하면서 배워왔다 보니까 이제는 분별의 필터로 보는 거 외에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낯설어진 거예요 원래 이게 나에게 익숙한 건데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건 이제 너무 낯설어진 거예요 법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이 투명한 시야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투명한 시야 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이 안목 이게 별로 없어진 것이냐 한 번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 꽃은 항상 있었어요 내가 안 봤을 뿐이지 즉, 뭐와 같으냐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 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차 창밖을 우리는 항상 내다봐요 그런데 대구 올 때, 대전 올 때, 시골을 지나갈 때 봄날에 꽃피는 날, 봄 풍경을 볼 때 가을에 단풍물 풍경을 볼 때 겨울에 눈내려 풍경을 볼 때 도시와 시골 풍경, 굴뚝과 그냥 바깥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부터 부산까지 오는 내내 뭐만 봐요? 바깥에 풍경만 봐요 풍경을 보면서 야, 좋다 야, 별로다 이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풍경을 항상 보는데 그래서 풍경에만 관심을 갖고 살았는데 그때도 어김없이 우리는 항상 풍경을 보기 이전에 첫 번째 자리에서 먼저 이 투명한 유리를 먼저 봤단 말이에요 이 투명한 유리를 먼저 보지 않고는 바깥에 있는 풍경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바깥에 풍경을 봤다라는 사실은 이미 내가 이 유리창은 먼저 봤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유리를 보도록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야, 유리 바깥에 세상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다는 아니지만 이 첫 번째 자리 여기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지 않느냐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눈앞에는 그게 안 보여 라고 했더니 눈앞에 뭐가 있단 말이야 저 전봇대도 있고 산도 있고 들도 있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르쳐 보입니다 아무리 가르쳐지도 모르니까 이제 가르쳐 보여요 적어야 하고 그럼 기차 안에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유리창을 보인단 말이에요 유리창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 이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게 가르쳐주는 저 바깥을 봐요 그래 저 전봇대 아니 이거 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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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아 저 하늘 구름 맨날 유리창을 가리키는데 이 사람은 맨날 바깥 풍경만 본단 말이에요 안 볼 재간이 없어요 유리창은 이 첫 번째 자리 유리는 안 볼 재간이 없어요 내가 세상 모든 것을 여러분 이걸 보려면 먼저 자기 상품을 먼저 봐야지 이게 보여요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려면 자기 첫 번째 자리에서 자기 성품 소리를 듣는 성품 그 성품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걸 따라가는 분별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본래의 자기 진정한 자기 언제나 보든 듣든 늘 확인되고 있는 이게 진짜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나의 진정한 당처에요 나의 진짜 알맹이에요 알맹이 핵심 왜냐하면 보는 거 듣는 거 이게 다 달라지잖아요 분별되잖아요 그리고 보이는 거는 왔다 가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게 중요하지만 보이는 건 왔다 가잖아요 전부 다 성견한 거 사라지잖아요 이게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난 이게 좋아했는데 딴 사람은 이거 말고 저게 좋다잖아요 그럼 어느 게 진짜 좋은 건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옳은지 저거 옳은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모르는 건 관두잔 말이에요 알 수 없는 거는 핵심이 아닐 수 있잖아요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그래봐야 좋다고 하고 나쁘다고 하지만 왔다 가는 거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인 건 뭐냐 볼 때 보이는 대상은 늘 바뀌죠 이것도 보였다가 저것도 보였다가 나에겐 이렇게 보이고 딴 사람에겐 저렇게 보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법일 수가 없잖아요 불의법 하나인 게 여여한 게 법이거든요 여여한 거 한결같고 한결같은 것 여러분에게도 여여하고 저에게도 여여하는 여러분도 지금 이거 하나 쓰고 있고 저도 이거 하나 쓰고 있는 본다 할 때의 보는 성품 듣는다 할 때의 듣는 성품 이것만이 똑같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죠 이거는 배우지 않은 갓난애기도 똑같죠 갓난애기도 똑같단 말이에요 분별하기 이전에 분별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배경에 따라서 대상을 다 다르게 파악하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파악하니까 그걸 어떻게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보이는 것에 대한 분별은 이거는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어요 이걸 취해야 되는지 저걸 취해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여기면서 이걸 취하지 못해 괴롭고 저걸 버리지 못해 괴롭지만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내 인생에 엄청 큰 도움이 되고 취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 인생을 망쳐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자기 생각을 믿고 분별을 믿으면 생각을 믿고 분별을 믿으면 나는 남들보다 잘났거나 못난 사람이 돼요 나는 인생을 잘 살았거나 못산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건 다 자기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은 잘 산 것도 없고 못 산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이대로 해요 있어야 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있어야 할 일이라는 것은 평등해요 부자로 사는 경험과 가난하게 사는 경험은 완전히 평등해요 어마어마한 인류의 성취를 한 사람의 삶의 경험과 그냥 농사진 사람의 경험이 완전하게 평등해요 이거는 그냥 관념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이 그래요 우리가 듣는다는 경험이 어떤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좋고 어떤 소리는 듣기 싫다 좋다 싫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내가 내 귀가 저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막 태어났다고 생각해서 엄마 뱃속에서 지금 막 태어난 갓난아기인 것처럼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게 소리라는 걸로도 말할 수 없는 갓난아기 이게 소리인 줄 알겠어요 소리라는 말도 없어요 개념도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더욱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언어 개념 1도 없이 지금 막 태어났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내 귀가 저 소리를 듣는데 이거 생각이죠 내 귀 이거 생각이죠 저 소리 이거 생각이죠 듣는다 이것도 생각이죠 다 빼보세요 내 귀 저 소리 듣는다 다 빼보세요 진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말로 이 소리가 저 바깥에 있고 듣는 내가 여기 있어서 내가 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저 소리로 내 귀가 쫓아 나가나요 진짜 둘인가요 이게 좀 쉬운 방법 방편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 소리를 내 귀가 저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느껴요 그러다가 잠깐 눈을 딱 감아 보면 눈을 감고 새까매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이게 뭐 허공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 그냥 텅 빈 공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우리가 식무변처 이런 말을 해요 공무변처 식무변처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신들의 세계 우리가 인간이 윤회하면서 갈 수 있는 최고 단계의 신들의 세계를 식무변처 천 공무변처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또 비상 비비상처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우리가 우리의 원초적인 진짜의 암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식이 암이 첫 번째 보세요 공무변 공에서 텅 비어서 한계가 없는 경계가 없는 끝이 없는 그냥 텅 빈 것 같은 이 소리를 내가 듣는다는 생각을 빼면 왜냐하면 나도 왔다 가는 거니까 내 몸 왔다 가는 거잖아요 느낌 생각 의지의식 다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건 왔다 가는 거니까 진실하지 않다 깐 난 애기 때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귀가 들었으면 깐 난 애기 때 그 귀는 지금 없는데요 귀 안에 있는 어떤 귀 안에 있는 어떤 기능이 들었겠죠 그 기능도 지금 다 사라졌고 지금 새 걸로 바뀌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듣는다 했고 지금도 듣는다 한단 말이에요 10대 때도 나라고 하고 지금도 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나라고 하던 그 경험은 뭐고 지금 나라고 하는 이 경험은 뭡니까? 그 나라고 하는 게 몸인가요? 이 듣는 게 이게 몸이 듣냐는 말이에요 몸을 왔다 가는 거예요 몸이 듣는 거면 여러분이 죽고 나자마자 얘는 들어야 돼요 죽어도 지금 목숨이 딱 끊어져도 얘는 들어야 돼요 귀가 있으니까 귀가 듣는 거면 몸이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몸이 듣는 게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듣는 게 아니고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텅 빈 공 공에서 텅 빈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걸 딱 체험해 그래서 공의 체험이란 말이 그래서 있어요 공을 체험하게 되면 정말 막 그야말로 공 무변처예요 이걸 이래서 불교에서 이걸 이래서 불교에서 아, 무색게 사천을 공무변처, 식무변처 이렇게 얘기했구나 공이 한두 끝도 없이 그냥 아무 있는 이 세상에 다 있는데 이게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탁 이 체험을 할 때 그냥 눈앞에 실제로 눈앞에 있는 물질이 그냥 싹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오지만 그 공을 탁 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텅 빈 공인데 이 텅 빈 공인데 이게 또 완전히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있기는 다 있는데 이게 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 텅 빈 공이라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암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완전히 죽어있는 공은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죽어있는 공이면 이걸 확인 못한다고요 완전히 죽어있는 공은 아니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제가 방법으로 이게 그냥 작은 경험으로 이렇게 한 번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걸로 얘기를 드린 거예요 눈을 감고 이 소리를 듣고 있으면 일단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다 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드러날 때 아무것도 없는데 텅 빈 허공과도 같으니 이 허공을 나라고 본단 말이에요 눈을 감았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 텅 빈 허공 끝도 없는 허공 그 허공을 나라고 봤을 때 그 내 위에서 이 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이 소리가 왔다 간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이 몸을 나라고 할 때는 내 귀가 저 소리를 듣는다가 되는데 이 허공 법신을 나라고 할 때는 내 위에서 이 소리가 왔다 가잖아요 이 공무변처라고 볼 수 있는 이 텅 빈 허공이라는 진정한 자기 허공 법신에서 소리도 왔다 가죠 물건도 왔다 가고요 사람도 왔다 가고요 우주도 왔다 가고요 별, 하늘, 은하계가 전부 다 우리 마음 위에서 왔다 가요 그런데 이게 왔다 갈 때 보면 어때요? 식 무변처 식이 뭐냐면 안다는 거예요 안다 그런데 이걸 그래서 인도에서는 순수의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불교에서 말하는 식은 봐서 안을고 들어서 알고 알자마자 분별해서 아는 것 그거를 불교에서 식이라고 해서 그 식은 전식득지 모든 식을 지혜로 바꿔야 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식을 깨뜨려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식이 일어나기 이전에 아는 암 아는 이게 한문으로 지자를 쓰기도 해요 순수하게 첫 번째 자리에서 아는 암 분별해서 아는 암 말고 그거를 성품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리가 들을 때 보면 이 공 무변처라고 불릴 만한 텅 빈 허공에서 식 무변처 식이 어디나 다 있어요 이 암이 어디나 다 편지에 있어요 내 귀가 저소를 듣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내가 나 위로 알미로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눈으로 볼 땐 또 이렇게 보는 게 드러나고 바깥에서 자동차 소리가 빵빵 거릴 때는 그 빵빵 소리가 저쪽에서 또 내 위에서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그래서 이제 공적 영진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텅 비었으나 소소형력하게 아는 이것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진실한 것 아닌가 하는 거죠 이것만이 진실해요 어떤 소리다 난 어떤 소리를 들었어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들을 수 있죠 어디 하나에 집중하면 어떤 소리가 들어도 못 듣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듣고 저 사람은 못 들었어 싸워보세요 답이 나오나 그거는 들리기도 하고 들리지도 않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소리 따라가는 거잖아요 소리 따라가면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듣고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싫어하고 모양 따라가면 이건 좋고 저건 싫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모양 따라가지 않고 모양을 보고 있는 알고 있는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먼저 아는 이것은 들리는 소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듣는 성품 이것은 첫 번째 자리에서 먼저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아무런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이 소리가 들리든 이 소리가 들리든 이 소리가 들리든 아무런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마음이에요 듣는 성품 이것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마음이냐 이것도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이것도 마음이에요 하는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 이게 이 할 때 이 할 때 이게 마음이에요 묻는다 묻는다가 마음이에요 만일 만일의 마음이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이거 하나하나가 다 법 아니에요? 보이는 하나하나가 마른 똥막대기가 법이고 뜰앞에 잣나무가 법이고 동산이 무리로 간다고 하든 호떡이라고 하든 무슨 말이 하나 나오더라도 딱 움직였다 하면 그게 법이에요 작용했다 하면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 저것이 법이구나 한다면 그건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것이 있고 저것이 법이구나 하는 이 둘로 나뉘어지잖아요 틈이 없이 그냥 이거예요 여기 어떤 소리 개념도 들어가면 안 돼요 아 저 소리가 법인가 이런 건 아니라고요 그냥 이럴 뿐이지 그래서 본래 마음은 항상 눈앞에 나타나 있지만 그대가 보지 못할 뿐이다 묻는다 마음이 이미 드러나 있다면 어째서 보이지 않습니까 도리어 물었다 그대는 꿈을 꾼 적이 있는가 답한다 있습니다 묻는다 그대가 꿈을 꿀 때 꿈속의 그것은 그대의 본래 몸인가 답한다 예 저의 본래 몸입니다 다시 묻는다 그대가 말하고 움직이며 활동하는 것이 그대와 다른가 다르지 않은가 답한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꿈을 비유해서 묻는 거예요 꿈속의 등장인물 나라는 등장인물이 있어요 그게 너의 몸 맞냐 내 몸 맞습니다 그럼 그 몸이란 네 꿈속에 있던 그 네가 네 몸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것과 이 몸은 다르냐 같으냐 다르지 않죠 여러분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밤에 꿈을 꿔요 그럼 이 밤에 꿈을 꾸면 내가 내 마음 하나가 꿈꾸는 의식 하나가 의식 하나가 꿈으로 이렇게 펼쳐진 거죠 내 마음 하나가 꿈으로 이렇게 펼쳐져서 꿈 전체를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꿈 전체가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 전체가 나죠 꿈속 등장인물 하나 꿈을 꿀 때는 꿈속 등장인물 하나 얘가 이 몸 하나 이게 난 줄 알고 살 거 아니에요 꿈을 꿀 거 아니에요 꿈 꿀 때는 얘가 난 줄 알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리고 내가 움직였어 내가 길을 걸었어 내가 말을 했어 내가 성공했어 내가 실패했어 그러잖아요 내가 뭘 했다고 느끼잖아요 그리고 내가 회사에 갔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났어 이러잖아요 근데 나도 꿈이고 꿈은 내 마음에서 그냥 펼쳐진 거잖아요 나도 꿈이란 말이야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야 나도 내 마음이 만든 거고 내 행동 하나하나가 다 마음이잖아요 남도 내 마음이잖아요 빌딩도 내 마음이고 산과 들과 구름과 꿈속에 등장하는 일체 모든 것이 전부 다 내 마음 하나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동안은 우리가 분별망상의 꿈을 꾸고 있는 동안은 이 몸만 나인 줄 알아요 끝끝내 이 몸만 나다 저건 남들이다 다른 사람들이다 나와 내 행동이 둘인 줄 안단 말이에요 나와 남이 둘인 줄 알고 이 모든 것이 그냥 통으로 꿈 하나란 말이에요 꿈 하나 이것은 언제 분명해지느냐 꿈에서 깨자마자 일시에 분명해진다 꿈 깨기 전에는 자각몽을 꿈속에서 이게 꿈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자각몽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 꿈속에서 어떤 스님이 나타나서 야 이거 꿈이야 마음 하나가 그냥 꿈이야 실은 나도 너고 이 우주 전체가 다 너 하나야 마음 하나야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고지곳들이 있겠냐는 말이죠 그렇게 믿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답한다 이미 다르지 않다면 이 몸 그대로가 그대의 근본 법신이며 이 법신이 곧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그랬어요 즉 이 꿈의 비유처럼 꿈속에 있을 때는 나 따르고 세상 다르고 나와 너가 둘로 나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있고 못 사는 게 있고 온갖 분별된 것으로써 꿈속을 허우적거리며 산단 말이죠 근데 꿈에서 그 꿈속에서는 아무리 이게 통으로 이 우주 전체가 하나야 너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죽어도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닫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나요 이 우주 전체가 나야 이러면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그거는 부처님이나 아시는 거지 내가 그걸 깨닫는 건 불가능할 거야 이렇게 믿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 우주 전체가 통으로 나다 내 마음이다 이러면 내 마음이 이거 다 피어낸 거다 이렇게 하면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이 개체적인 이거 하나가 내가 아니라 이 우주 허공법신 전체가 나고 하늘에 별이 나고 구름이 나고 윤석열 이재명이 전부 다 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다 나고 우크라이나 뿐만이 아니라 러시아까지 다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믿겠냐는 말이에요 아 내가 할 일은 아닌데요 저는 그거는 못 깨닫겠는데요 야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저건 못 깨달을 것 같아요 야 저렇게 된다 저게 말이 돼?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딴 사람은 깨달아도 나는 못 깨달을 거야 이게 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깨닫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남들 다 깨달아도 나는 못 깨달을 거야 나는 못 깨닫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깨닫겠어? 야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데 이 우주 전체가 나라고? 이게 말이 안 돼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꿈꿀 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꿈 깨고 나면 그게 그렇게 힘든 거든가요? 꿈 전체가 나였다라는 거를 실제가 아니었다라는 걸 꿈 전체가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공한 거였잖아요 실체가 아니잖아요 꿈이란 인연 따라 그냥 잠깐 생겼다 허공처럼 살았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꿈이? 어제도 꿈과 똑같아요 작년도 꿈과 똑같고 여러분 인생이 50년 60년 살아왔던 그 인생이 꿈하고 똑같아요 어디 있어요? 가져와 보세요 내가 괴롭다라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 괴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 꿈하고 똑같아요 어디 있어요? 꿈에서 딱 깨고 나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하품하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막 기가 막히다 하라면서 막 이런 사람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가 찰 노릇이다라면서 어떻게 어젯밤 그 꿈이 꿈이지? 이러면서 막 기가 찬 적 있나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아 꿈이었네? 이러고 끝이에요 그냥 너무 지극히 당연한 너무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그건 그냥 꿈이었을 뿐이구나 실체가 아니었구나 아 그 꿈 전체가 그냥 내가 만든 그냥 영화 같은 거였구나 그 꿈 전체가 내가 그냥 만든 내 마음 하나가 나온 거였구나라는 게 너무 명백해지잖아요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깨기 전에는 도저히 내가 못할 것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이 공부가 그와 같다 뭐가 꿈이냐 분별이 꿈입니다 분별의식 분별의식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색안경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계속해서 온갖 알록달록한 필터를 가지고 분별의식을 늘려가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이 세상을 바라보는 필터 그걸 가지고 내가 만든 이 분별의 필터를 가지고 바라보이는 그 세상 그 세상은 내가 만들었죠 그죠? 그럼 그 세상은 이 세상에 몇 개가 있을까요? 여기 내가 만든 것밖에 없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이 분별의 세상은 사라지겠죠 내가 만든 이 분별의 세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계라고 여겼던 그 세계는 어젯밤 꿈처럼 물고뿜처럼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죽고 나면 내 자식 불쌍해서 어떻게 그 생각을 믿는단 말이에요 내 자식은 나 없으면 절대 못 살아 내가 챙겨줘야 되는데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실제라고 여기는 그 의식은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자기 분별이 만든 의식이에요 어쩌면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그 자식은 부모님이 부모님 앞에서는 감사합니다 했으니까 부모님은 모르겠지만 자식은 부모님이 나한테 너무 과도하게 막 간섭하는 게 스트레스 받았을 수도 있죠 오히려 부모님이 탁 간섭 안 해주면 더 자유로울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런데 나는 자식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쟤는 못 살아 했는데 사실은 저 아이는 내가 없으면 더 자유로울 수도 있죠 물론 엄마가 없으니까 서운함은 있겠지만 그래도 내 인생 사는데 문제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 분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분별이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다대요 요즘에 젊은 부부들 보면 남자가 마마보이 이런 경우가 많대요 어릴 때부터 그냥 엄마 아빠가 이렇게 딱 끼고 살고 하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하나 간섭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내가 남편하고 결혼하는 게 맞는지 과도하게 집착을 하게 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죽고 나면은 이게 없다라는 것이 그게 내가 만든 꿈이라서 내가 만든 분별의 꿈이잖아요 그 꿈이 눈 깨고 나면 잠에서 깨고 나면 꿈이 없듯이 내가 분별해서 딱 깨어나고 나면 이 세상에 벌레 있지만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살다가 나 혼자만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텅 빈 곳에서 이 소리가 그냥 생기고 사라지듯이 텅 빈 공무변 식무변 텅 빈 공적 영지한 우리 마음에서 내 마음 위에서 소리도 왔다 가고 빛깔도 왔다 가고 모양도 왔다 가고 사람도 왔다 가고 나도 왔다 가고 내 성격도 왔다 가고 내 감정도 왔다 가고 별도 왔다 가고 하늘도 왔다 가고 구름도 왔다 가고 그냥 왔다 가는 것들이에요 꿈처럼 그래서 아 왔다 가는 게 내가 아니라 이 소리가 이게 제가 이게 법이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건 법이 아닌가요? 이 텅 빈 이 바탕에서 아무 소리가 없다가 들렸다가 또 아무 소리가 없단 말이에요 소리가 없는 줄 알아요 소리가 있을 땐 있는 줄 알고 소리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늘이에요 늘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바탕이니까 바다와 같으니까 파도 치듯이 바다 위에서 파도 치듯이 파도가 있을 때도 바다고 파도가 없을 때도 바다예요 늘 본 성은 오거나 가는 게 아니죠 보는 이 성품 듣는 이 성품 이게 모양이 있어요? 귀가 듣는 게 아닌데요? 이게 모양이 있어요? 소리는 모양이 있지만 소리를 듣는 성품이 모양이 있습니까? 이 소리를 듣는 이 성품이 나이가 있나요? 한 70살쯤 됐나요? 이 몸의 나이가 70이라고 해서 이게 듣는 성품이 70살입니까? 이게 남녀가 있나요? 크기가 있나요? 저 사람과 내가 이게 다를까요? 여기는 그 어떤 모양도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소리가 있든 없든 늘 한경같이 있는 거예요 본래 있는 거예요 본래 있는 거 이게 없으면 이 소리도 드러날 수 없고 나도 여러분도 모든 것이 이 삼나마삼 어떤 것도 하나 드러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 모든 것의 바탕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있다 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 라고도 할 수 없어요 있다 없다라는 개념은 분별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용어로 이거를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다가 한번 이 자리가 한번 확인이 돼야 돼요 제가 엊그제 뵙었다는 그 어른 큰 스님도 그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옛날에 선사스님들 시대에는 언어도 언어의 발전 자체도 좀 좋지 못했고 법문을 듣는 사람도 준비가 되지 못했고 교육 의식 수준도 좀 낮았고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대학교까지 거의 다 받았고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다 이해하고 또 지금은 아주 언어나 책이라든지 온갖 매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언어라는 게 상당히 놀랍게 발전이 돼서 방편이 달라져야 된다 부처님 당시 방편과 중국 선불교의 방편이 새로 왔듯이 지금은 지금의 시대에 맞는 또 새로운 방편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뭐가 새로운 방편이냐 말로 말이라는 방편을 가지고 이 법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는 걸 통해서 이거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지금 젊은 스님들은 이 법을 말로써 설명해 줘야 된다 사실은 여러분 육조 마조 황벽 임재 백장 전부 다 대주해해 전부 다 말로 자상하게 법을 설명했어요 나중에 이제 가서 엘리트 스님들을 말에 자꾸 걸려 넘어지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막 한 대 때리고 하는 이런 어떤 것이 있었고 그 당시 또 유학하는 사람들이 그 유교가 불교라는 높은 학문에 너무 많이 이렇게 게임이 안 되니까 쉽게 말해 논쟁과 싸움 이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불교라는 그 높은 사상을 유학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학자들과 어떤 사회 저명인사 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붐이었어요 붐 선 공부라는 게 붐이었어요 그래서 선음 공부를 해서 깨달은 사람과 깨달지 못한 사람 이게 엄청난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선 공부를 안 하면 뭔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유학 가지고만 이제 이 학자층에 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제 당 말 송나라 초 이때 대해수님께서 서장이라는 책이 대해수님이 유학자들 내지는 무슨 요즘 말하면 도지사 장관 이런 사람들 그런 공부인들에게 선 공부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는 서간문이거든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어떻게 공부해라고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가나선의 교과서 가나선을 창시한 책이잖아요 서장이라는 책이 이러다 보니까 그 유학자들이 선을 공부하는데 스님들을 중국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그 중에 도인 찾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책으로밖에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책으로나마 공부를 안 하면 이 유학자들이 학자층에 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선을 스님한테 가서 진지하게 본문 듣는 게 아니라 책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책으로 그러니까 스님한테 직접 본문 듣지도 않고 책으로 선어록을 공부해가지고 난 안다 불교 이거구나 선 이거구나 그래서 의리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뜰 앞에 잔나무라고 했는지 아느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러이러하다 이 선엔 이런 뜻이 있다 이렇게 막 생각으로 풀어서 하는 문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문자선이라고 해가지고 문자에 치우치는 것들 다 깨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문화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원호스님의 그 안목 공부에 대한 법에 대한 안목이 어쩌면 아주 높아요 우리 보통 백암록하는 그런 것도 원호스님께서 이렇게 주석하고 평창을 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높이 평가받듯이 그런데 이거를 대혜스님이 자기 은사인 원호스님이 정말 걸작을 남긴 책을 사람들이 보니까 이 유학자들 사람들이 보니까 이 책 보고 나서 그냥 이걸 외워가지고 선공부한다라면서 다니니까 그 방 그걸 폐단을 없애주기 위해서 다 태워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문자선을 막 과감하게 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불교는 가나선 불교잖아요 그런데 가나선을 창시한 대혜스님이 문자선은 아니다 라고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은 문자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선 법문하는 분들은 전부 다 주장자 들고 꽁꽁 내려치고 자상하게 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선의 전부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폐단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폐단이 나타나지 않아요 잘 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법문을 직접 듣잖아요 직접 들을 땐 그런 일들이 크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스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말이라는 방편을 가지고 말이라는 게 이게 속제 진제 속제 할 때 속제라 되거든요 세속제 말이라는 건 진리 그 자체는 아니지만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도구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걸 문자 반야라 그래요 언어 반야란 말이에요 말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이 반야를 설명할 수 있는 끝까지 설명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요즘 사람들은 아주 쉽게 쉽게 터져 나간다 이 자리를 확인한다 당신 스스로 그렇게 해보니까 이걸 확인하고 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 선을 초기 선을 이렇게 말을 통해 법문을 통해서 언어대우 하도록 이끌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죠 스님 그런데 저도 스님의 말씀에 백번 동의를 하고 저 또한 그러고 살고 있으나 그렇다면 선에서는 선조사선의 선의 선사스님들 중에 일부는 왜 그렇게 문자선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타박을 했을까요 했더니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책 보지 말고 진울스님의 수신글 같은 책을 보라고 저보고 권해주시더라고요 진울스님의 그 해오라는 말이 정말 지금 사람들의 근교와 딱 맞는다고 하시면서 한국 불교는 진울스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울스님의 법문 듣다가 깨달아서 해오하고 나서 수행을 통해 도로 점수 후에 오랜 오랜 수행을 통해 점수 후에 이제 증오하게 되는 것이다 그까지는 내가 시켜줄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스승이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다를 계속 가리켜 보일 뿐이지만 그런 인연이야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시절 인연을 만나서 딱 깨닫는 것이겠지만 그 자리까지 물먹으로 가는 데까지 델다 줘야 된다 스승의 역할이 그 스님은 저랑 공부하는 그 길도 달랐고 뭐 스승도 달랐고 이스님은 뭐 어디 저 산골짜기 사시는 분이라 유튜브는 이런 거 잘 모르는 분이신데도 공부의 길이 어찌 보면 달랐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대화를 하니까 딱 동일한 이야기를 정말 공부하고 정말 공감 가는 말씀을 듣고서는 저 또한 참 좋았던 시간이었거든요 너무 좋은 장사입니다 네